팩트체크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 L.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글로벌 이슈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철군이 아닌 더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시켰다며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자 다시금 미국 시장이 1에서 2% 출렁였고 하지만 유가는 오히려 이란 핵합의 무게를 두며 상승이 아닌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3천 건 늘어난 24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4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비자가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 등을 둘러싼 협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월마트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부 지원금 종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소비 덕에 깜짝 실적을 시현하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4% 상승했습니다. 네, 이슈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자와 아마존 간의 수수료 협상도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자와 아마존 간의 협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전자상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고객들의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글로벌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아마존 고객은 이제 비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싱가포르라든지 호주에서 비자 신용카드 거래를 했었을 때 0.5% 추가 수수료 인하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마존은 비자 같은 이런 신용카드 회사에게 수수료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수수료 인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핀테크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구매, 나중에 지불,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오면서 그만큼 서비스가 발달하고요. 또한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전자상 거래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자결제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iPay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한 27.5%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볼린저 하단 바닥을 찍고 다시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그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iPay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PR이 한 18배 정도 되고요. 장기적인 ROE가 한 19% 정도 되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봤었을 때는 50%가 넘는 그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iPay 안에는 대표적으로 아멕스, 마스터카드, 비자 이런 회사들이 각각 7%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Fidelity Information Service라든지 글로벌 페이, 페이팔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10개 종목이 한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멕스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보니까 상승 여력이 한 20%대가 나오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마존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아무래도 전자상 거래를 크게 확대화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으면 장기적인 ROE가 28% 이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돌려보는 전주가치 모델 상의 상승률이 25%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이 IT 산업과 전자상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 거래의 이런 소비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에 대한 기대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해서 두 번째 이슈. 지금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다시금 또 증가세를 보였는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이 지금 현재 전쟁 우려 때문에 여기에 또 이 뉴스까지 합해지면서 끌어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잉 반응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실업 청구권자 수가 올라갔어요. 22만 5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숫자가 원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고요. 또 코로나19 이전 숫자를 보시면 한 21만에서 한 22만 정도 평균이니까 그것부터 좀 높은 숫자입니다. 근데 좀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할 건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 4주 평균 숫자를 보시면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전쟁 우려 때문에 불안 심리가 팽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쪽이 인플레이션 해징 차원으로서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금 차트가 삼각박스권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면서 확연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지금 돌려보는 블랙리터먼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보면 지금 이런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인 ETF인 GLD라든지 IAU, GLDM 이런 ETF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옛날 그때도 저희 금가격 얘기했을 때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런 비중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채워넣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바로 이어서 국내 뉴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함께 세워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소가 역대급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기가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1조 규모 FCBGA 투자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기판 관련 투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ESS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인 미국의 NEC에너지솔루션을 인수합니다.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대규모 ESS를 직접 구축하고 사업 관리하는 사업 경쟁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가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시제는 작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 호주에 입어 호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할까요?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테 임플란트. 아니 우리 상패 실제 심사 대상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결국에는 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일단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2000억대 규모 횡령의 어떤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테 임플란트를 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다음 단계가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상장 폐지 혹은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데 일단 거래소 측에 좀 보니까 이번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고려됐다고 명시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일단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래소 측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고 단순히 이 횡령 사건에 대해서 발생했다. 그리고 그 크기가 크고 자세히 판단하면 해보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달 말에 또 회계법인들이 회계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어떤 요인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 감사 법인의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했었을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이걸 감사인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보고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감사인이 의견 거절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버리게 되면 다시 한 번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간을 좀 연장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래 기간을 좀 늘려놓고 제출되는 감사 보고서 보고 나서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아무 죄가 없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이제 이런 나쁜 영향을 받고 계시다는 건데 일단 제 의견을 드리면 횡령 규모 크기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국제회계 기준 IFRS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인 컨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로 도입할 때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이걸 도대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던 개념인데 계속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계속 기업 가능성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가지는 거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까지 이런 횡령 금액을 모두 반영해도 재무건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회사 의견이 나왔고 제 의견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도 결정이 되는 만큼 이 일정도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실적. 지금 시젠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다른 자가진단 키트의 종목 대비 시젠은 지금 거의 저점 부근이에요. 실적이 잘 나와줬어요. 일단 시젠이 어제 공시를 통해서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1조 3,708억 원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젠이 창사 이래로 가장 큰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2%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비슷해서 이걸 제가 또 살펴봤는데 이거 잠시 설명드리고요. 매출 폭이 크게 증가하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단 시약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1년 4분기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출이 4,100억 원, 영업이익이 1,999억 원으로 기록했고요. 최근까지 유럽 5개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과 계약을 맺고 긴급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까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난커비드 제품들도 꾸준히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궁경부암이나 성매개감염증, 기타 호흡기 질환 시약들도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이 33%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매출이 같이 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조금 걸렸던 부분은 2020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왜 별로 안 바뀌었을까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데 재무제표를 따져봤더니 포스코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시즌의 전략적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략적으로도 M&A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코로나 수혜주들의 어떤 주가가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진단키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가 상황 자체는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괜히 쏠려가지고 또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요. 분기 실적 한 번 정도 더 보시고 매년 이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이후 실적을 보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까지 또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지금 지정학적 위기에 다시 흔들리긴 했는데 유가랑 천연가스 또 빠지는 거 보고는 또 시장이 여기에 내성이 생기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은 좀 과잉 반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아직까지 미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또 QT의 시기와 강도에 대해서 유구심이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증 전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신세상 에너지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금 관련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한 7% 정도 가져가는 전략 많이 가져간다면 최대 10% 정도까지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는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보보고 놀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준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요. 예전에 소련 그 시대 때부터 계속 왔었던 부분이고 지금의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던 전쟁이에요. 중간중간에 휴정기간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커스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물러서거나 도망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실적, 그리고 돈 많은 기업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에 겁먹지 말고 계속해서 저가 분할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오늘도 그 전략을 또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팩트체크 통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 룰딕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요! 감사합니다.